이번 시간에도 앱을 하나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루아소피아 블로그 홈 메뉴에 가면은 제가 항상 이거를 복사를 했는데요 제가 오른쪽에 카페이 버튼을 하나 달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자동적으로 여기 있는 내용의 클립보드에 카피가 되게 돼 있어요 조금 더 편하죠 그래서 적당한 폴더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윈도우 터미널을 실행을 시킨 다음에 컨트롤 v 키 를 누르면은 방금 카피된 그 명령어가 복사가 되죠 그 다음에 앱 네임만 지그재그 어 라고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그재그 폴더가 생기겠죠 여기 좀 생겼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이 안에 있는 메인 점 루아 파일은 그 코로나 시뮬레이터 에다가 이렇게 드랍을 해 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시뮬레이터 창이 그 메인 점 루아 파일을 어 이렇게 로딩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루트 폴더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이렇게 드랍을 해 가지고 그 폴더를 바로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어 이쪽 왼쪽 창은 닫겠습니다 단축기가 컨트롤 b 인데요 컨트롤 b 를 누르면 왼쪽에 있는 창이 열렸다 닫혔다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스크린 객체가 있었죠 음 네 스크린 객체에 들어가면 스크린 객체 지금 스크린 점 엔 엑스 제로 y 제로 그 다음에 엔드 엑스 엔드 와 이라는 이 네가지 필드가 있었습니다 이 네가지 필드로 위의 좌상 점에 있는 x,y, x,y자표를 을 어둬낼 수가 있죠 갖는 그것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요 엑스 제로 y 제로 그 다음에 엔드 x 엔드 y 이ury개의 변수를 미리 지정을 해놓겠습니다. screen.x0 screen.y0 screen.andx screen.andy 이 4개의 변수를 미리 저장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값을 확인해 보려면 print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죠. x0, y0는 0, i고요. x, andx, andy는 1079, 1919 이 4가지 값이 얻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린에다가 언탭 함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언탭 함수는 언제 호출이 되냐면 언터치 함수는 앞에서 했었죠. 언터치 함수는 여기서 스크린에서 터치를 하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 터치를 떼는 모든 순간에 대해서 전부 다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언탭 함수는 뭐냐면 터치를 한 순간만 캐치를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신경 쓰지 않고 터치가 방금 됐는지 그것만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수로 받는 이 테이블에는 X하고 Y값이 있어요. 어느 지점에서 터치를 했는지를 판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지금 클릭을 해서 터치를 발성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이 명령에 의해서 프린트가 되죠. 원탭 함수는 이렇게 터치된 순간만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터치된 순간에만 호출이 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요. 볼을 서클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하나 생성을 하죠. 반지름을 좀 더 줄이겠습니다. 70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X, Y 이 좌표를 X0, Y0 그러니까 좌상점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점점 밑으로 흘러내리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속도를 볼에 D, Y를 3으로 놓고 변수를 저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setD, Y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저 변수의 값을 이렇게 주면 처음에는 좌상점에 위치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점점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가만히 놔두면 이제 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어떻게 할 거냐면 화면을 탭했을 때 볼이 반대편 쪽으로 넘어가게끔 할 거예요. 그러면은 스크린점 원탭 함수를 이용을 하면 되겠죠. 여기에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냐면은 볼에다가 쉬프트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요. 반대편으로 옮겨가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간은 일단 1초 정도로 두고요. 그 다음에 X를 엔드엑스로 바꿔야지 되겠죠. 처음에 지금 X0에 있으니까 엔드엑스로 이렇게 옮겨가게끔 하면 되겠죠. 일단 이렇게만 한번 해보죠. 그럼 화면을 탭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반대편으로 옮겨가게 되죠. 여기서 탭을 하면 다시 이쪽으로 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것만 가지고는 안되죠. 현재 볼의 X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겟엑스를 처음에 엔드엑스라고 하고요. 엔드엑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타겟엑스로 이렇게 바꾸면은 방금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현재 볼의 X가 엔드엑스라면은 타겟엑스를 뭘로 바꾸면 되겠어요? 엑스 제로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볼의 겟엑스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현재 엑스 값을 얻어낼 수가 있죠. 이게 오른쪽 끝에 있다면 볼의 엑스잡혀가 엔드엑스니까 오른쪽 끝에 있다면 타겟엑스를 엑스 제로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볼이 엑스 제로 위치에 있다면 타겟엑스는 엔드엑스가 되고 반대로 볼이 지금 이쪽 오른쪽 끝에 있어서 현재 위치가 엔드엑스라면은 타겟엑스는 요거에 의해서 엑스 제로로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저장을 하고 한번 탭을 하면 반대쪽으로 옮겨가죠. 다시 탭을 하면은 다시 이쪽으로 옮겨가죠.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볼의 엑스잡혀가 엔드엑스기 때문에요. 타겟엑스가 엑스 제로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누르면은 볼이 지금 이렇게 쉬프트를 하는 동안에도 볼의 디와이가 이렇게 지정이 되있기 때문에 쉬프트 하는 동안에도 밑으로 떨어지죠. 그거를 방지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에서 탭을 했다면은 볼의 디와이를 0으로 바꾸고요. 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여기 쉬프트 함수에 주는 테이블 중에서 원엔드 함수가 있었죠. 원엔드 함수는 언제 호출이 되냐면은 쉬프트가 다 끝났을 때 한번 호출이 됩니다. 쉬프트가 다 끝났을 때 호출이 되니까 여기에서 다시 볼의 set 디와이를 디와이 볼 변수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쉬프트가 끝났을 때 이 함수가 호출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실행이 돼요. 이게 실행이 되기 때문에 쉬프트가 시작되기 전에는 디와이 값을 0으로 줬다가 쉬프트가 끝나면 다시 그거를 복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제는 이제 반드시 가죠. 이렇게 반드시 갑니다. 쉬프트 하는 동안에는 디와이 값이 0이기 때문에 수평으로 이동을 하는데 지금 한 가지 이렇게 옮겨 갈 때마다 약간 더 위쪽으로 이동을 시키려고 그래요. 약간 더 위쪽으로 이동시키려고 그래요. 그거를 이제 여기 변수에서 y 점프 값을 대충 한 200 정도로 주고요. 현재 y 값에서 getY 함수를 이용을 하면 현재 y 값을 얻어지게 되죠. 그것보다 위쪽으로 이렇게 타겟을 옮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탭을 하면 현재 y 값에서 위로 올라가죠. 약간 현재 y 값에서 200 픽셀만큼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탭을 하면 약간씩 올라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탭을 하면 이제 화면 밖으로 이렇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하는 속도를 좀 빠르게 하려면 이거를 좀 조절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150미리 세컨이다. 그럼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엔 여기 볼2를 여기 볼 그냥 볼과 똑같이 이렇게 볼2를 생성을 하는데 크기는 똑같이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옵션을 스트로크 윗스를 그러니까 경계선 외곽선이죠. 외곽선의 두께를 10으로 하고 속을 빈 걸로 하죠. 이렇게 엠티메서드를 허출하면 속이 비워지죠. 그래서 이렇게 속이 빈 원 반절음이 70이고 외곽선의 두께가 10입니다. 이제 기본 색깔이 흰색이기 때문에 흰색의 이런 원이 그려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볼2에 업데이트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함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업데이트 함수는 매 프레임마다 호출이 되는 함수예요. 디스플레이 객체에는 업데이트 메소드를 사용자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업데이트 함수는 매 프레임마다 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60프레임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1초에 60번씩 이 업데이트 함수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모든 디스플레이 객체에는 업데이트 함수를 정의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업데이트 함수에서 뭐를 해 줄 거냐면은 xy 값을 이렇게 조절을 해 줄 건데요. xy 값을 어떻게 조절을 해 줄 거냐면 볼의 xy 값 예를 들어서 set y를 y 변수로 할 볼의 get y 메소드의 값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주면 이 원래 볼의 y 값을 y 값으로 매 프레임마다 갱신이 되겠죠. 그럼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할 것 같아요. 보면은 y 값이 매 프레임마다 이 볼의 y 값으로 갱신이 되니까 이렇게 따라서 쭉 내려가게 되죠. 원래 이렇게 볼트의 목적은 여기서 테이블을 했을 때요. 테이블을 했을 때 위치가 옮겨갈 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만약에 여기 이거를 이 품으로 그대로 따오면 되겠죠. 볼의 x좌표가 and x라면 target x 가 아니고요. 이 볼2의 x 값은 x0로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변경을 시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쪽이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볼의 y 값이 아니고 y 점프 값을 빼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지금 테이블을 했을 때 이 볼이 옮겨갈 위치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요. 그리고 이쪽에 있을 때는 and x가 되고 반대로 볼이 이쪽에 있을 때는 x0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점프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볼2를 숨기려고 숨기게끔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 탭을 눌렀을 때 이 함수가 실행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볼2를 이렇게 hide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숨겨지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션이 다 끝났을 때 shift가 다 끝났을 때 볼2를 다시 쇼를 하면 되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점프를 하고 있는 도중에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약간 더 자연스러워졌죠. 이런 식으로 볼을 하나 만들어서요. 화면을 테이블 할 때마다 반대쪽으로 옮겨가고 옮겨갈 위치를 볼2 객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게끔 프로그램을 해봤습니다.